작년에도 말한거죠? 뭐에요? 멤버들이랑 썰맷하러 가고싶어요 되게 좋았어 너무 좋지 너무 좋지 나는 놀이공원 가고싶어 추워 썰맷 추워 한달동안 많은 라퀴디를 만나기 나도 그런 생각했었어 공연은 더 많이 하고싶어요 상 받고싶어요 상 받고싶어요 잘 받았어요 상 받고싶어요 먹기좀 러블를 많이 사랑해 많이 사랑해 많이 사랑해 많이 사랑해 많이 사랑해 많이 사랑해 누구지? 우리 어머니가 눈물어 어머니가 눈물어 어머니야 그 바지 그 중에 성공은 저희 탭에 입술이 파르게 떨려가 저는 굉장히 힐링 파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엔딩 포즈를 다같이 이렇게 심박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지만 좀 그럴거 같아서 바트로 귀엽게 했습니다 그느낌 너무 도구 그래서 고세